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평소 영화 속에서 대성 강하고 코믹한 캐릭터로 대중에게 친숙한 이미지였는데요. 때문에 고충도 있었답니다. 폭행 사건 후 공백기를 가지다 영화로 복귀를 준비 중이었는데요. 지금은 저희 편집 작업과 개봉 날만 앞두고 있어서 정식 씨 쪽에 따로 연락이 오셨나요. 아니요 저희 별도로 연락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영화방은 별로 크게 상관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희 생각해서 처음 범위가 있어요. 1년이야 징역이나 300만 원이야 벌금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벌금이 많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잇따른 구설수에 오른 정우택 씨. 하루 빨리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유명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한 개그우먼이 대마초 양성 반응으로 이건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핫한 신의 스타 클라라의 거짓말 논란까지 이어집니다. 신종 마약까지 함께 흡입한 악성 투약자들이 무더기로 장발됐습니다. 유명 연예인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3월 아이돌 그룹 멤버 최다니엘 씨에 이어 방송인 비앙카 씨. 이지만 하면 연이어 터지는 연예인 대마초 후변 사건. 이번엔 개그우먼 송미나 씨까지 연루됐습니다. 인기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개그우먼 송미나 씨가 대마초 후변 혐의로 지난 9월 4일 불구속 입건됐다고 합니다. 개그우먼에 대해서 대마초 후변 혐의로 불구속 충치했다. 대보받아서 내사를 통해서 투사를 개시한 겁니다. 지난 2005년 영화 투사부일체로 데뷔해 배우 활동을 시작한 송인아 씨. 다양한 배역으로 꾸준히 연기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올 4월엔 개그맨 공채에 선발되면서 여배우에서 개그우먼으로 전향한 후 미녀 개그우먼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친언니와 함께 미국과 한국에서 두 차례에 걸친 대마초 흡연 혐의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송인아 씨는 그 두 차례의 조사에서 모두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또한 국가수에 실시한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그 향후 진행되는 검찰 조사에서 여죄가 없는지를 추궁받을 예정입니다. 혐의를 인정한 개그우먼 송인아 씨. 앞으로 검찰 측의 수사 후 진행되는 최종 판결의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송인아 씨가 출연 중이었던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는 송인아 씨에 출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통편집이 된 상태이고 또한 향후 출연 여부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활발한 활동을 하던 송인아 씨. 지금 혐의를 인정한 상태인데요. 최종 판결에 기추가 주목됩니다. 2013년 떠오르는 섹시 아이콘 클라라. 요즘 모레도 화제의 만발인 그녀가 거짓말 논란으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클라라 씨가 대중들한테 거의 공적이 되다시피 한 브라운간을 종행무진하고 있는 대세녀. 클라라에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야간 매장! 클라라의 거짓말 논란이 벌어진 건 지난 5일. 클라라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평소 즐겨 만든다는 요리를 선보였는데요. 제가 간단히 해먹을 수 있는 꽃이처럼. 이것도 아이디어네. 그런데 방송 직후 제기된 클라라의 레시피 도용 우유. 클라라가 직접 개발한 것처럼 설명했던 이 요리는 알고 보니 이미 여러 차례 다른 방송에서 소개했던 것이 밝혀졌는데요. 소세지만 들면 돼요 그냥. 논란이 일자 클라라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바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클라라의 거짓말 논란은 더욱 거세졌는데요. 클라라의 거짓말 논란 첫 번째 요가. 클라라도 요가할 수 있어요? 요가해요? 저는 요가 배운 적이 없는데 이 동작은 할 수 있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요가 배운 적이 없는데 이 동작은 할 수 있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시선은? 요가를 배운 적이 없다던 그녀. 하지만 클라라는 타 방송에서 요가를 배우는 장면이 화제가 돼 시청자에게 얼굴을 알린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쵸. 성장 보면서 허리 힘 길러주고요. 클라라의 거짓말 논란 두 번째 일명 치맥. 시켜먹으면 진짜 맛이 없어요. 클라라, 치맥 좋아하시죠? 아니요. 아니요. 그렇다고 해요. 다섯 번째 일명치로